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. 자 이제 우리는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한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 해마다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최종 마무리로서 가장 시성비를 따져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에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알차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그러한 최종 마무리로서의 더 피니싱 터치. 이제 금년 강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재를 준비했고 강의 내용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 반드시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금년 수능을 제대로 잘 응시하고자 하는 그런 수험생이라면 대한민국의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꼭 거쳐야 될 과정으로 준비했습니다.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자 이 피니싱 터치에 대해서 금년 사실 이제 올 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전면 개정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. 원래 하던 대로 확실하게 압축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 그걸 꼭 우리가 시간적인 면 안배를 하자.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연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연계율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EBS 연계교제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9월 평가원 이후로 물론 이제 개강은 9월 첫 주에 하기는 했지만 9월 평가원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것을 학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최선의 이런 최종 마무리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자 우리는 딱 세 가지의 키보드로 이 교제와 강의의 방향성을 정리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겁니다. 뭐 TED, TED, TED라고 하는 거 무슨 카피한 겁니까? 아니 그게 아니고 금년 우리 피니싱터치의 교제와 그리고 강의의 특징을 딱 이렇게 세 개의 핵심적인 키워드 그리고 각각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머릿글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문자어 즉 acronym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먼저 첫 번째가 타임입니다. 시간 중요하죠. 사실 금년 수험생만큼 이게 시간이 어떻게 보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았던 적도 없었을 겁니다. 뭐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화위복이라고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만 잘 해왔다고 한다면 그 어떤 해에 수험생보다 혼자 알차게 공부할 시간이 많기는 했겠죠.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주어진 이런 시간의 양 자 사실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에 뭐 사실 지금 보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전 국민적으로 아니 전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좀 약간 우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.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여갖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지치고 그런 코로나 블루가 더 강해질까 봐 아주 줄이자 가능한 정말 컴팩트하게 줄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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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최소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시간 부담을 최소화 시켜줘야겠다 하는 그러한 아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16시간입니다. 16강으로 진행되는데 사실 16강 속에 지금 금년 수험생들로서 꼭 짚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게 사실 시간적인 무리가 따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나 매우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16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교제와 강의 듣기 전 before 듣고 난 이후 after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effectiveness입니다. 뭐 시간적인 양을 강좌 시수를 줄이자는데 해야 될 거를 안 하면 웃긴 거잖아요.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 시간을 줄이는 것에 따른 그러한 어떤 컨텐츠의 부실화 이걸 막아야 되겠죠. 그래서 일단 효율성 그것을 제고하기 위해 자 압도적인 효과 효율성 이것을 함께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고자 했던 겁니다. 자 그래서 EBS 연계 전 교제를 반영을 당연히 했죠. 물론 여러분들한테 EBS 정보계 표준 이정표 400제 400문장을 가지고 정리도 했고 그리고 세듀 수능 실감 EBS 변형 독해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 이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전 교제에 대한 걸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하기는 했지만 자 이제 정리가 필요하죠. 정리 자 그러한 정리 전 교제 반영했고 그리고 최근 5개 년간의 기출의 족보 그것이 이제 문법뿐만 아니라 어법뿐만 아니라 어휘에 대한 것까지 다 알뜰살뜰하게 챙겨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D 하는 건 바로 density density가 뭡니까? 밀도죠. 밀도.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밀도입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자 고밀도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육부 장관은 계속해서 12월 3일에 정상적으로 수능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9월 평가원이 끝난 이후로 사실상 또 역시 좀 생각을 해보면 우왕좌왕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는 상당한 시간량이 물리적 시간량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영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국어 영역도 해야 되고 수학 영역도 해야 되고 또 선택된 탐구 영역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압축적으로 제한된 16시간에 그리고 거기에서 담을 거는 다 담아낸 이런 effectiveness를 어떻게 치밀하게 고밀도로 엮어내느냐 이것도 상당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자 1차적으로 4시간에 걸쳐 수능 전 범위 업법에 대한 족보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이 피니싱 터치라는 교제와 강의는요.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. 2002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 업법에 대한 걸 압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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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강의를 하는데 자 해마다 그 압축된 범위 내에서 뭐 문항이 두 개가 나오건 하나가 나오건 물론 이제 절대평가 이런 계속 하나로 딱 붙박이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자 어떤 것도 이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단 4시간이면 일단 충분합니다.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드리겠죠. 그 다음에 최근 5개는 간의 기출과 그리고 EBS가 가장 사랑하는 최애 어휘 그 어휘를 영어 단어 우리말 단어 뭐 일대일 대응해서 단순 암기하는 게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으나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실전 상황에 있어서 독해력을 정말 빨리 점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되어 있는 어휘력을 바탕으로 한 독해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완전에 가깝게 이끌어줄 그러한 빠르고 정확한 구문 해석 연습을 전방위적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뭔가 무슨 단원별이 아니죠. 우리가 시험 볼 때 단원별로 이 문법 구문을 맞이하지 않습니다. 딱 우리가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아 이건 뭐에 대한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학습했었던 모든 것들이 쫙 이 리마인드가 되면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년에 이 포맷을 완전 바꾼 겁니다. 물론 이제 문법, 어법을 내강으로 정리하는 것 이외에 이번에 어휘는 우선 어휘 문제 하나 마치기 위한 어휘가 아니라 그리고 또 이미 했었던 독해 기법에 대한 걸 자 또 재탕 삼탕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마지막까지 해석에 대한 정교함으로 오역을 완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한테 매우 고밀도의 이러한 학습을 압축적으로 전해주기 위해 자 열두강은 전부 다 어휘로 구성을 했고 그 어휘가 아주 훌륭한 이런 기출 예문과 EBS 예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해석력의 업그레이드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. 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해서 적용해야 될 독해 기법 즉 리딩 스킬에 대한 건 작년 수능에 대한 해설 강의 그리고 6월 그리고 9월에 대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 다 했습니다.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 강좌들을 통해서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뭔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보단 또 그걸 적용해서 우리가 세드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까지 다 진행했는데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. 이렇게 하기 위해 자 우리는 이러한 여러분들한테 타임 그리고 이펙티브니스 그리고 댄서티 이 세 가지를 고려한 TED, TED 이 세 가지의 핵심적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 이 교제와 강의 16강에 걸쳐서 정확하게 다 끝내게 되면 앞에서 되겠지만 비포와 액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자 금년 수능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마지막에 어떠한 점수를 얻었건 간에 그 점수 그리고 그 등급보다 반드시 최소 한 등급 아니면 낮은 등급에 했었다고 한다면 정말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실제 강의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자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더 피니싱 터치 TFT 오리엔테이션 자 이것으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